안녕하세요. 이기적입니다. 오늘은 찜질방 먹방. 양념치킨이랑 식혜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땀 쭉 빼고 와서 먹는 양념치킨. 100g 남은 아이스크림을 넣는다. 다음은 찜질방에 이기적을 넣는다. 오이튜질방은 1개씩 넣는다. freedom 날아가 4개를 넣는다. 이건 색, 색을 만들어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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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맛있어요. 배가 너무 불러. 목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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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민망. 민망. 사람 너무 많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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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